혈액 순환 혈액 순환을 개선하는 5가지 청년 음료 혈액 순환을 개선하는 5가지 청년 음료 이러한 청년 음료를 균형 잡힌 식단에 포함하고 나쁜 습관 담배 술 등 을 피하면 전반적인 건강뿐만 아니라 혈액 순환 문제가 개선될 것이다. 영국 유학이 혈액 순환은 우리 신체에서 필수적인 역할을 한다. 혈액 순환은 모든 장기의 산소와 영양소를 운반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심장은 끊임없이 혈액을 펌프질하여 문제없이 장기에 도달할 수 있게 한다. 그러나 때때로 특성 요소가 정맥 및 동맥을 통한 흐름을 감소하거나 방해하여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는 증상이 처음부터 분명 혈이 나타나지 않아 전혀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인다. 결과적으로 기타 신체 기능이 영향을 받게 되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삶의 질에 영향을 주는 증상과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다행히도 식단에 포함라면 혈액 순환을 개선하며 합병증을 피할 수 있는 청년 음료가 많이 존재한다. 한번 알아보자. 비트주스 비트는 페타인으로 알려진 식물화학 물질이 함유되어 있는데 이 성분의 항산화 특성으로 인해 소변을 통해 불순물 제거가 증가될 것이다. 이 성분이 체내에 합수되면 신장 결석의 형성이 줄여들며 차례로 요로의 정화 과정을 개선할 수 있다. 또한 비트의 필수 비타민 및 미네랄은 혈액 순환을 개선하며 동맥의 염증을 감소한다. 필요한 재료 중간 크기의 비트 3개 물 2분의 1컵 100ml 방법 작죽기에 비트를 넣은 뒤 물 2분의 1컵과 함께 섞어준다. 완성된 직후 마시면 된다. 하루에 2번씩 마셔보자. 딸기 자몽 스무디 딸기와 자몽으로 만든 스무디에는 다량의 산화방지제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더 나은 혈액 순환을 촉진한다. 이 스무디에는 미네랄과 함께 비타민 A 및 C가 포함되어 있어 혈중 풀순물의 축적을 감소하며 혈전 형성을 예방하는데 도움이 된다. 필요한 재료 자몽 2개의 즉 잘 익은 딸기 6개 꿀 1스푼 25g 물 2분의 1컵 100ml 방법 자몽 2개를 짜서 즙을 낸 다음 딸기, 꿀, 물과 함께 믹서기에 갈아준다. 덩어리가 사라질 때까지 갈아준 뒤 마시면 된다. 적어도 일주일에 3회는 마시는 것이 좋다. 생강차 생강차는 혈액 순환을 방해하는 문제를 치료하는 전통적인 천연 치료제이다. 생강은 농액을 통한 혈액 순환을 자극하는 항염증 및 방응고제를 포함하고 있다. 필요한 재료물 1컵 200ml 신선한 생강 2티스푼 10g 꿀 1스푼 25g 방법물 1컵을 데운 뒤 끓기 시작하면 신선한 생강을 넣어준다. 10분에서 15분간 늘어낸 다음 체에 걸러낸다. 꿀을 넣은 후 최대 하루에 2번 마시면 된다. 오이 샐러리 주스 오이 및 샐러리 주스는 발중 독소, 제거를 촉진하는 정화 음료이다. 이 음료의 인효 효과는 염증과 맞서 싸우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순환계 진환의 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다. 필요한 재료 오이 2개 샐러리 줄기 1개 물 1컵 200ml 방법 오이를 썬 다음 샐러리 줄기 1개와 물 1컵과 함께 믹서기에 갈아준다. 제거하지 말고 음료를 마셔보자. 하루에 2번 마시면 된다. 바야, 자두, 청포도 스무디 이 천연 스무디는 항산화제 및 섬유질이 풍부한 성분을 결합하여 완성된다. 이 효과는 염증 및 결전 문제에 영향을 받는 혈액 순환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이스무디의 천연 효소는 많은 사람들의 의해 무시되지만 실제로는 혈액 순환 결핍의 원인이 되는 독소 및 지방의 분해를 촉진한다. 필요한 재료 청포도 2분의 1컵 80g 자두 3개 물 1컵 200ml 방법 포도를 잘 씻은 뒤 자두와 물과 함께 믹서기에 넣어준다. 액체가 될 때까지 갈아준다. 모든 영양분으로부터 혜택을 얻을 수 있도록 즉시 마셔야 한다. 공복의 상태에서 2주간 매일 마셔보자. 예방책과 해독제로서 2개월마다 이 치료제를 반복해보자. 이 음료들은 혈액 순환을 개선하는 데 큰 도움이 되지만 칼로리, 지방 및 설탕 섭취량에 주의를 기울이면서 균형 잡힌 식단에 포함시키는 것이 필수적이다. 나쁜 식습관 및 좌식 생활 방식을 이어가면서 이러한 음료만을 섭취한다면 건강상 아무런 의미가 없다. 위치한 벌레인트 비행을 부작용하기를 통하고 장몰들을 봐도 상관없을 것이다. 그리고 복잡하러 사라인트